미치 미치 다 미치 강민경의 어록이 있습니다 내가 남자였으면 언니는 나에게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야 그 말에 이혜리는 부정하지 못함 네 이거 인정합니까? 부정을 하지 못하는데 빠졌을텐데 또 몇 번 당하다가 금방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긴 나왔을거에요 아 결국에는 치명적인 매력이 뭡니까? 빠지긴 빠졌을거에요 이런 엉뚱함인가요? 엉뚱함이라기보다 약간 지멋대로함? 그런게 있는거죠 그 남자였다가 지금 나쁜 남자네요 그런게 있죠 약간 선을 알아요 걔가 그래서 이렇게 당근을 줬다가 약간 또 채찍주는 그걸 알아요 이 선까지만 놀리다가 갑자기 또 감동을 확 주고 약간 그런게 있어요 그럼 약간 뭐 거의 가지고 노는거 아닌가요? 가지고 논다기보단 또 제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언니 눈치를 보면서 까불었다가 선을 안넘 때 이랬다 그랬다가 그러니까요 기사를 오늘 봤어요 강민경이 남자였으면 나 제대로 빠졌다 아 또 지도 또 문자를 했더라구요 오늘 고백하셨더라구요? 막 이러면서 묶여진다 너 기사 제목만 보고 끝까지 안들었니? 제가 그러긴 했는데 뭐 이렇게 빠졌다가 그래 빠지긴 할테지만 또 몇번 뒤고 분명히 빠져나올 것이다 몇번 뒤겠다 끝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과를 빠져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무는 법을 잊어버렸나요 무는 법을 잊어버렸나요 무는 그대의 아픔을 한편에 안 먹으면 어떡하죠? February 9. 20 22 24